마지막 7일차 장작값되고 장작삭기 작업 마지막 8일차 장작삭기 작업 불자TV 다시 시작합니다 구독해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알림 설정, 좋아요,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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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리법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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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금 조각 고춧가루 소금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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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 고춧가루 아멘 휴식 타임 다 실었나? 예 다 실었습니다 야 집도 추워 불 좀 쬐자 불 좀 쬐시다 참 잘 먹었습니다 내일 또 한다는데요 내일 또 해야죠 내일 이생 논반다는데요 불자TV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고객님 오옹 갔어 왔어 오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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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마무리 장작만 쌓으면 다 끝나네요. 장작 쌓는 것도 각을 맞춰서 보기 좋게 해야 되겠습니다. 장작 쌓는 것은 도왕 스님 전문 아닙니까? 도왕 스님 전문이죠? 예산 주지 스님 전문입니다. 예산 법 용사입니다. 도왕 스님 얼굴 좀 보여주십시오 도왕 스님. 잘생긴 얼굴 좀 보여주세요 도왕 스님. 우리 홍천의 김봉선 처사님, 마우선님, 경제설 처사님. 이곳은 호박wind에서 설탕을 이용해냅니다. 이곳은 기름을 만들어 줍니다. 한 che 간장의 판매자입니다.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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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긁자TV 구독해주시면 정말 고맙습니다. 시청자님들께 유익한 영상 제작으로 보답하였습니다.